MINI 레트로 블루 에디션 100대 완판 온라인 판매 효과 톡톡 사진 MINI 레트로 블루 에디션 MINI 온라인 한정판 에디션이 완판 기록을 이어갔다. 28일 MINI에 따르면 MINI가 온라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도미니크 더머니를 통해 판매한 두 번째 한정판 모델인 MINI 레트로 블루 에디션은 출시 일주일 만에 도입 물량 100대 모두 판매가 완료됐다. MINI 레트로 블루 에디션은 온라인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한정판 모델로 출시됐다. 사진 MINI 레트로 블루 에디션 MINI 쿠퍼 삼도와 오더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된 MINI 레트로 블루 에디션은 레트로 감성에 현대적인 감각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아이스블루 웹관 컬러와 보닛 스트라이핑을 적용해 한정판에 특별함을 더했다. 한편 MINI는 작년 10월 도미니크를 통해 최초로 온라인 정용 모델 MINI 해치 및 클럽맨 도미니크 에디션을 총 50대 한정으로 출시 첫 번째 한정판 에디션 또한 일주일 만에 완판된 바 있다. 한정판 에디션